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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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셀럽파이! 저희 좀 키워주세요! 오늘 좀 이른 아침에 나오느라 눈이 조금 부었죠? 여러분들 만난 생각에 엄청 설레었답니다. 이른 아침에 일어났더니 목에 쇳가루가 잔뜩 꼈어요. 이해해주세요. 그럼 안 벗는 삽니다. 진짜 힘들진 않았어요? 아... 무슨 말씀인지. 왜 이걸 진작에 하지 않았던가 라는 생각을 했죠. 거짓말! 사실 그냥 아침에 할게 많아.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. 그래 빨리 넘어가자. 되게 바쁘다고. 안 벗는 삽니다. 지능성 있어요. 3주년이라서 파벨이 철팔미가 파를 먹고 왔어요. 쪽파. 검은 머리 파 뿌리 될 때까지 하라 이런 의미 아닌가요? 아니요. 쪽파잖아요. 그냥 쪽파니까요. 쪽나지 않게 잘하시라고. 그런 의미로. 네네. 하나 둘! 셋! 라이비! 아니 뭐야. 말을 못 치고! 말을 못 치고! 말을 못 치고! 저희는 늘 상금을 해야 되죠. 하나 둘! 하나 둘! 진짜 맞을 시간이 됐어요. 파주고 사연 하나 읽었더니 끝이에요? 잠깐만요. 은유정님. 톤 조절하셔야죠. 제가 영철 씨만 보면 버럭한 게 습관이 되가지고 생일날 좋은 날이니까 3주년 정말 진심으로 너무 축하하고 덕분이다. 좋은 스텝들을 만난 것도 김영철 씨의 운이다. 좋은 스텝들이죠 정말. 제발 좀 짧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? 너무 짧아! 김영철 씨 정말 이 시간대는 저는 이 한마디 던질게요. 이 시간대는 에러! 에러! 에러!